오늘은 기용이 콘서트를 가는 날이고요 커터 때는 촬영이 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 왜 이래? 꽃이 너무 쎄지 동방노 게이지 구기시구 참 여깨끗은 최근에 실내 참 우리 뽑아 모야 왁스네 아빠야 쓰레 빠야 자샤 패밀리들이 보낸 하안이 와있죠? 싱싱하고 다 멈추거리 입을 하나 셋 인생 인생 이 분석도 관람 중인데 너무 즐기는 나머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. 힌트에 집도 부르면 아픈 들이도 좋겠고 그 때 힌트에 집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응원해주실 텐데 유현이 채널에서 알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 유튜브 모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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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오오오오오오오오び bin on 쏠 오오오오오오 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Bon sigh 자 무라지 한 번도 웃어줘요 감사합니다! 다 나오려나? causes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婆婆 아 1. 먹는 이 맛이지? 3년 전 사진을 보냈어요. 맞아요. 그때 칼라왕 갔을 때. 맘이 몇 시간 걸려요? 4시간 걸려요. 생각보다 가깝네. 저는 맘이랑 사이판을 못 가봐가지고. 맘이랑 사이판은 이제 옆에서 옆이라서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. 이게 니가 시키네. 약간 크림인데 매콤해요. 피션칩스는 한국이 런던보다 맛있다고 생각해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먹고 운동을 하니까 우리는 참 좋아해요. 먹고 운동하고 먹기 전에 운동하고. 캠핑은 오늘 또 이렇게 탄수화물 맛을 시키네.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. 오늘 그냥 안면을 시키네. 오늘 다라가 먹고 싶은 것만 지친 거야 우리가. 그럼 오늘 짧은 백수 다라야로. 드라이브해서 사오고 운동하고. 맛있는 밥도 먹고.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. 아 일단 집에 와서 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오늘은 이만. 뿅. 삐약 삐약. 송아리. 음매 음매. 송아지. 따당 따당. 강언. 운전. 짜증. 하나. 젠장.